자 오늘 수술해볼 뽑기는 이 옆으로 뒤집힌 출구통 뽑기 입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이번에는 버즈2가 이렇게 4개가 깔려있네요 그래서 요 4개를 다 출구통 앞에 붙여서 한번에 뽑아보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출구통 앞으로 붙일 거에요 이거를 붙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이 검은색들이 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쪽으로 쭉 깔 거에요 자 좋아요 원하는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들을 치웁니다 요건 좀 뒤로 땡길게요 아 꿀맹 잡으면 안되요 아 실수했어요 아 검은색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아 좋아요 다음은 마스크 차례 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꿀맹을 갖고 와서 망치를 해볼께요 어 발 빼면 아 빠졌다 어 이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는 뽑을 생각 이었으니까 좋아요 요 마스크는 한발을 걸어서 밀어 버릴께요 좋아요 요 꿀맹을 일단 뒤로 보내서 망치를 좀 준비를 시킬께요 아 괜찮아요 요정도면 될거 같아요 버즈 갖고 올께요 더 지체되면 안됩니다 아 요 측면부에 붙으면은 저번에 사망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좋아요 아 저것만 안잡았으면 좋았는데 잡아서 어 좋아요 아 자 조금 긁어볼께요 제발 안쪽으로 아니야 아 그건 일단 두께요 자 다음 어 아 어 살짝 들던지 긁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리로는 안돼요 어 좋아요 잘 긁었어요 자 와리로 잡아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와주면 돼요 뒤로만 가면 됩니다 좋아요 뒤로만 가면 기회는 있어요 던져 아 아 횟수가 없었어 아 아 횟수가 없었어요 아 아 와 와 잊읍시다 빨리 갖고 오면 돼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요 다시 하면 돼요 조금 세게 했어요 아 잡아줘야되요 버즈를 그렇지 자 이번엔 펼수 있어요 좋아요 자 다음 긁어서 뺍니다 좋아요 한번더 좋아요 자 요것도 알이 잘 붙이면 욕굴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좀만 긁을게요 좀만 긁을게요 아 아 어 이거 쳐준건 좋아요 제발 밀지마 들어가 아 좋아요 아 와리가 자꾸 대각으로 밀려요 좀만 출구통으로 더 붙여야겠죠 살살 쳐서 좋아요 밀어 아 아 좀만 더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꿀맘 걸리지마 꿀맘 걸리지마 꿀맘 걸리지마 아 꿀맘 조금만 치울게요 아 이게 안 치워지니까 요정도면 좀 열렸거든요 요정도면 좀 열렸거든요 이걸 들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정말 좋을 거 같거든요 와리를 좀 세게 쳐야겠죠 잡아서 들어서 아 좋아요 이렇게 쳐서 밀어넣는 것도 좋았습니다 자 들어가서 저 오 좋아요 자 다음 버즈가 들려서 마스크에 맞고 튕겨서 앞으로 확 날아오는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안 잡혀요 오 구석은 안돼 뺄게요 그냥 이거 뺄게요 오 좋아요 그리고 오 좋아요 아 거기는 안돼 좋아요 마스크 맞고 튕겨서 아 나와 마스크 맞고 튕겨서 아니야 자 이제 꿀맘을 뒤로 갖고 와서 망치를 해볼게요 아 아무래도 이걸 좀 더 붙여야 될 거 같아요 버즈를 오 좋아요 꿀맘을 갖고 와서 이쪽에 가드로 좀 쓸게요 이걸로 좀 밀어볼까요 아 완전 갖췄네요 이걸 망치로 써 볼게요 밀어서 들으면서 밀어서 꽝 들면서 밀으면서 꽝 이거 왜 여기 껴있죠 일단 더 밀어볼게요 버즈를 생각한거 마치 저번만치 잘 안나와요 지금 생각한거 마치 생각한거 마치 자리 자리가 안좋은거 같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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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저거 꿀망이 지금 안걸렸으면 나오는거였거든요 왜 저러지 저 안에 꿀망을 한번 집어봐야 될 거 같거든요 안걸렸어요 건드렸어요 아 망쳤다 이거 와 불법의료시술로 좀 치웠어요 아 아 초조합니다 박스를 잡아서 밀면서 잡아서 밀면서 방치 방치 뒤로는 절대 안돼요 뒤로 오면 절대 안됩니다 실구통으로 더 붙여야돼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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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잡아 아 이걸 잡으면 안되지 와 어디로 갈거냐 어디로 아 꿀망 걸리지마 걸리지마 어 꿀망하고 버즈를 같이 잡아서 자리를 바꾸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기다려볼걸 그리스 봐가지고 애먹입니다 이 버즈가 들어갔다 집게 들어갔다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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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끌어 어 좋아요 꿀망 안걸려요 이렇게 이 사이즈망 안걸려요 이러면 이걸로 꿀망을 쳐 볼게요 꿀망을 쳐 볼게요 좋아요 또 괜찮아요 버즈 이 버즌만 당겨오면 쓸면 망치가 더 잘되겠죠 안돼 버즈 잡으면 안돼 일단 두개라도 먼저 뽑을게요 이러다가 빈손으로 가겠어요 이게 왜 자 하나 나왔구요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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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쭈쭈 건들 것 같아요? 건들어?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자 버즈2 마스크 요 마스크 요 버즈2 자 이렇게 버즈2 두개랑 마스크들 뽑으면서 수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